이런 것들은 사실은 헌법하고 일치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새빨간 거짓말이들. 안녕하십니까 이명찬입니다 제가 지금은 위나대학에서 일본 정치와 외교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요즘 많은 유튜브에 나가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자위대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위대가 상당히 부실한 부분도 많아요 일본은 자위대가 거의 적자라기보다는 서자의 그 서러움을 안고 태어난 자식 같은 그런 이제 태생의 비밀이 있는 거죠.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고 나서 그 헌법을 개정할 때에 이제 맥아드 장군이 헌법 구조에 군대를 둘 수 없다 이걸 이제 집어넣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군대를 둘 수 없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보수 세력들은 굉장히 낙담하고 이거는 한 국가로서는 거세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요시다 시게르 총리가. 일본은 총칼로 망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총칼로. 뭔가를 빼야 하지 말고 이제 경제로 부흥하자 이제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이랬는데 한국전쟁이 터지게 됐어요 한국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이 전부 이제 한반도를 건너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은 누가 지키냐 그렇게 해서 그때 미국에서 헌법 구조를 개정해서 군대를 만들라 그렇게 압력을 넣었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군대 없는 헌법이 팔십 칠 년도 시행이 돼가지고 오십 년 한국전쟁이 터졌으니까 삼 년 채 안 됐잖아요 그죠 실행되고 나서. 절대 이제 군대를 가지선 안 된다고 그렇게 삼 년 동안 온갖 교육을 시켜 왔는데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갑자기 헌법 개정해서 군대를 또 만들라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군대를 못 만들겠다 그렇게 거부를 하죠.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걸었어요 요시다 시기를 보고 그래서 사실은 일왕을 찾아가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경위를 이제 쭉 거쳐서 처음에는 경찰 예비대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 년 후에. 보완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년 후에 자위대를 만들어 이 과정이 전부 다 이게 이제 결국 미국의 압력이 돼가지고. 사실은 군대를 만드는 과정인데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군대가 아니다는 인식이 너무나 강했어요 자위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위대에 대해서 프라이드라든가. 국가를 지키는 군대로서의 그. 뭐랄까 엄청난 사민감이라든가 프라이더. 이런 게 사실은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일본의 자위대의 큰 맥락 속에서는 엄청난 하나의 결함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볍게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죠 한국은 사관학교가 있잖아요 사관학교는 과거에는 엘리트들이. 그런 친구들이 엄청나게 사관학교 많이 갔죠. 그러니까 한국의 군대는 굉장히 자질이 뛰어나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자위대는 전혀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위대는. 존재하는 게 부담스러운. 돈만 갉아먹는 세금만 갉아먹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집단 그 그런 인상이 강했어요 실제로 그게 왜 그렇게 인상이 됐냐니까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다는 그런. 마지못해 만든 게 자위대다 보니까 이 자위대의 전력이라는 게 지금도. 우리 한국의 군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참. 어떻게 허술한 집단이라고 보이기도 해요. 이사 한 달에 엘리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왜 군대를 못 만들겠다고 버텼을까요. 가장 강력한 이유는요. 지금 군대를 만들면은 과거의 궁극 궁극주의 세력들이 다시 전부 다 군대로 다 복귀하게 된다. 그럼 다시 궁극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본 거예요.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 경제 부엉에 경제 개발에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데 여기에 또 쓸데없이 자 뭐 군대 만드는데 여기에 돈을 쓸 여유가 없다. 지금 현재 국제 정세를 바라볼 때에. 오키나와에 미군이 저렇게 많이 와 있고. 일본 전투에 미군이 그렇게 많이 와 있는데. 어떤 나라가. 일본을 침략해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그만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대를 만드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쓸데없는 돈 낭비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많이 가졌던 거죠. 왜 어차피 미군이 일본에서 안 나갈 거라고 하니까. 미군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가 그 당시에 중국이 그랬습니까 중국 형편없었어요 칠십팔 년도 개혁 개방할 때까지도 저 삶의 밑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 문제에 급급했고. 그때 요시다 시계로가 본 미국의 국력이라는 것은 막강해가지고 전 세계 다 미국하고 달려붙어도 미국을 못 이길 거라는 걸 이 사람은 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천천히 만들어도 된다 나중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많이 부엉하고 나서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때 차근차근이.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드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미국은 강력하게 군대 안 만들면은. 경제 지원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다 시계로는 마지못해 군대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군대가 아니다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군대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 자위대 그 소위 말하는 출생의 비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내가 누구 자식이라고 얘기 못하는 홍길동의 그 운명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돼 버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국제 정세.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그 나토가 전부 이것 때문에요 발칵 뒤집혀졌죠 방위비를 지금까지는 거의 독일도 일 퍼센트 정도 수준이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게 되니까. 그때 인제 미국이 인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서 많은 무기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사실은 뭐. 미 러시아 전쟁 대리 전쟁하는 게 우크라이나라는 얘기는 나올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혼자 부담하기 좀 버겁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GDP 이 퍼센트의 방위비를 전부 지출해 달라. 이 퍼센트 안 되는 국가들 대부분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천 이십사 년도까지 이 퍼센트로 만들겠다. 요 이란으로 일본에도 압력을 넣는 거예요 미국이. 물론 거기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이게 모자랐다는 위기 의식도 미국한테는 굉장히 강하지요. 참 재밌는 게요 기시다 총리가요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기시다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봐요. 최근에 기시다가 지지율이 십사 퍼센트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전 세계 그 지도자들의 지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기시다가 제일 밑에 있고요. 지금 과거 같은 벌써 총리가 바뀌었을 텐데 총리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급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를 하니까 기시다 총리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니까 얼마 안 했다가 십 일 월 달에 미국 대. 대선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되는 순간요. 이게 문제가 메워집니다. 기시다 총리 물러나는 건 거의 기증사실이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 퍼센트 공략했던 게 과연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 물론 약속을 한 거니까 후임 총리에게도 당연히 압력을 넣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토마워크 미사일 있죠 그걸 사백기를 미국에서 수입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공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세도 백업이 되는 데다가 이 정 정치적인 어떤 이유도 있어 가지고 방위비 퍼센트를 올리게 된 거죠 올린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의 현재 재정이라든가.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정말 이 돈. 마련하는 게 난망해요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당연히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눈초리로 바라볼 수 의심의 눈초리로. 그건 이제 미일 관계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오십 년대 벌써 일본이 헌법 개정에서 군대 만들어라고 압력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스탠스 밝힌 적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일본이 헌법 개정에서 군대를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니까 계속 소위 말하는 무임성차론을 가지고 일본을 고. 많이 공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염려가 생기는 하니까. 동맹의 딜레마를 이렇게 했어요. 버림받을 두려움과 말려들 두려움 이거 항상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렇게 요청하는 걸. 일본이 계속 거절했을 경우에. 막상 일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미국이 너희들 내 얘기도 듣지 않았잖아 니 스스로 국방 제대로 안 챙겼는데 내가 왜 너희 도와줘.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항상 일본 국내에서도 이게 반반 논쟁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헌법 개정에서 일본이 군대가 좀 막강해지는 걸 바라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걸 강력하게 반대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은 못 되는 거예요.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요. 우익들 입장은 항상 미국의 압력을. 그 하나의 지립대로 삼아서 헌법 개정에서 군대 강국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좋겠다.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아베가 대표적인 정치 가였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세력은 삼십 프로 좀 넘어요. 그게 지금 일본 자민당을 지지하는 보수 우익들. 그 세력들은 항상 강력한 군대가 되기를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중간 세력들이라든가 약간 진부 세력들을 쳐서도.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는 바로 그런 논리인 거죠. 미국의 논리.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는 일본은 헌법 구조 때문에 전력을 둘 수 없다 그럼 자위대는 전력이 아니냐. 했을 때 자위대는 전력이 아닌 이유가 공격용 무기를 가지지 않겠다 미사일을 가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밖으로 폐 파병을 안 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씩 두 개씩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제 가장 강력했던 게 무너진 신호가 뭐냐 그게 바로 토마호크 사백기를 수입하기로 했어요 미국한테서. 그 토마호크는 완전히 공격용 미사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 자민당에서 계속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얘기를 아베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게 왜 북한의 핵 미사일 계속 쏘올리는 것 때문에. 일본의 안보의. 이거는 필수적이다 이런 논리로 주장했는데 그런데 전수방위를 지금까지 쭉. 표방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사일 전수방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일본의 안보 정책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가끔 한국 보고 국제법을 지켜라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일본은 자기들 헌법도 제대로 안 지켜요. 그러면서 남한테 무슨 국제법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피시고 웃고 마는데 사실. 지금 토마호크 미사일을 수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헌법하고 일치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아까 어거지로. 헌법 해석 변경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주장해오던 거를. 아베 총리 때 헌법 개정하지도 않고 해석 변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오십 년 가까이. 온갖 전문가들이. 헌법 구조에 위배되니까 이거는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해오던 것을 하루 종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헌법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비핵 사문칙이라는 게 이제 만들지 않는다. 그다음에 가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반입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이걸 선언하면서 사실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그랬는데 미국의 핵 잠수함이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어떤 엄청난 폭격기라든가 여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일본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 표면적인 하나의 논리였는데 실제로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밀약이 있었던 거예요. 핵을 반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늘 반입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정권 장관 잡았을 때. 이거 철저히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핵밀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공표까지 했던 거죠. 그럼 과연 지금 현재 일본이. 핵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느냐 아니면 안 만드는 거냐 했을 때. 실제로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보면 핵 한 천 개 정도는 만들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만약에 정말 핵 위협을 느꼈을 때 미국이 또 그걸 지켜주겠다는 보장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온다면 일본은 바로 핵무장 만들겠죠 그러면 핵무기 만드는데. 6개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의 군함이라든가.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폭격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일본을 향해서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게 다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일본 들어올 때만 그걸 전부 내려놓고 오느냐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작전하러 아니면 훈련하러 올 때 다 싣고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놀라운 게 일본에 네 개 큰 섬 있잖아요 그게 협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의 공해가요 삼 헤리라는 거예요 삼 헤리 오 점 오 킬로 정도 보통 십이 헤리인데 오 점 오 킬로 여기만. 일본의 그 주권이 해당하는 대로 넘어서면 공해로 지정을 했어요 일본 정부가. 왜 그러냐 했더니 십이 헤리로 해버리면은 그러면 거기에 미군이. 함대가 지나갈 때 핵 탑재했냐 하냐 이거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이런 어떤.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일본 정부가 삼 헤리만. 일본 주권이 해당되는 영역으로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핵 반입에 대해서. 편지를 보기 위해서 고런 정책을 폈다 이게 나중에 알고 나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요.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강화하면서. 그의 쌍무적인 미일 동맹을 요구를 해요. 일본이 공격을 당하면 미군이 일본을 지켜주는 거는 돼 있는데. 미군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일본 자위대가 지켜주. 이런 의무는 명기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은 쌍무적인 안부 조약으로.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 그렇게 하려면 헌법 개정이 돼야 되고. 헌법 개정 안 하더라도 해석 개헌을 하든 지금까지 해왔듯이. 미국 지켜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 개헌을 해버리면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걸 보면은. 그랬을 경우는 정말. 전수방이 이런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은. 정말 이제 한마디로. 제대로 된 이제 군대가 돼 버리는 거죠. 요런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내부에 여러 가지. 충실화 이런 것들이 착착착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한 번 헌법적인 제약이 거의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강력하게 일본의. 군사력을 충실하게 하라고 강력하게 무의를 붙일 거고. 밀 안부 조약조차도 바꾸게 되면은 사실상 그때는 일본 자위대라든가 군사력은 이게 합길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안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라진다면은. 상당히 이제 강력한 이제 군대로 성장할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 그 무기가 뭐냐 식칼일 경우가 많아요. 식칼은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는 엄청나게 유용한 도구죠. 이걸 무기라고 우리는 평소에 칭하지 않죠. 근데 이걸로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물며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군대가 커지면은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력이 커지고 이게 팽창하면은 주변 국가들이 긴장하는 건 지겁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방 국가로 하더라도 영원히 우방 국가는 없잖아요 역사 속에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긴장하고 중국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고 북한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그다음에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보니까 혼자 하기에는 버거우니까 강력한 일본을. 하나의 도구로 쓰고 싶은 거죠. 그게선 이제 우리가 뭐랄까 그나마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군의 존재예요 미국이 가운데 존재하는 한은 일본이 크게 어떻게.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지금 현재 자위대는요 거의 미국의 작전에 부수적으로 뭘 할 수 있지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 이제 자위대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현재의 모습만 보면 일본의 자위대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죠. 사실 뭐 미국에서 수입해 온 무기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겠죠 근데 많은 부분이 일본 자체 수입한 무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무기들이라는 게 참 형편없이 제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해줘서 너무나 라이브하게 상태에서 기업들이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 퀄리티가 형편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자위대를 우리가 뭐 그렇게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은 일본하고의 역사적인 연유가 있기 때문에 참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사력까지 강해지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봐서 거기에 대응을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최근에 뭐. 군사무기도 엄청나게 발전해 가는 것 같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경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군사력으로도. 세계 뭐 사위 되는 수출국. 되는 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착실히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도 있으니까. 한일 역전 티브이에서 오셔서 또 주제들이 되게 다양해요 거기에서 많은 부분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뵙죠 감사합니다.